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어부진 그 후 이야기 너무 궁금하다 뚱피디 영상 좀 올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내일 모레가 업데이트인데 내일 모레 정도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NC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여러분들이 나쁜 길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저는 어차피 게임을 접을 거 각오하고 영상을 촬영한 거지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하라고 찍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우리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지 마세요 이거 하면 나쁜 사람 됩니다 저는 벌써 나쁜 사람 됐어요 총대 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데 캐릭이 정지가 됐냐 그리고 캐릭이 정지가 안 됐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닉변을 한 거 아니냐 혹시 닉변 했습니다 닉변도 했고 캐릭 아직 정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 영상을 찍어서 바로 몇 시간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정지는 안 당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아이디가 보일 거 아니냐 그걸로 검색해서 내가 정지를 당했나 안 당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임 세상 어차피 우리가 돈 내고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게임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게임에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콘텐츠에서 어 괜찮네 그럼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이용할게 라고 하는 거지 지금같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얘네들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너네 안 할 거야? 그럼 간도 안 해 딱 이래 버리면 돼요 진짜 요즘 게임 회사들은 지잘난 맛에 사는 거 같아요 너무 진짜 제가 그랬죠 뚱피지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핵도 난무하고 오토들도 난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관리 안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저들이 따끔하게 외쳐 주셔야 돼요 어? 나 니네 게임 안 한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요즘에 어떤 게임 회사를 보고 어?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막 오르고 진짜 막 돈벌이가 되네 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베껴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 그런 회사들이 은근 많고 최근에 나온 게임마저도 그... 뭐지? 쇼케이스 비슷한 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금 관련해서 확률상자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보여준다 이게 말이 돼요? 유저부로 돈을 쓰라는 거 아니야 어? 대놓고 요거는 솔직히 아닌데 요즘에 너무 과금적인 부분을 그냥 대놓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거는 어... 컨텐츠진흥원인가? 어? 여기서 좀 약간 제재를 가야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임 세상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뚱피디 였고요 영상 뒤에 영상 한번 보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아! 우리 여러분들 구독은 왜 안 눌러주는 거예요? 나 궁금해 구독 좀 눌러줘 오케이? 자 영상은 계속 준비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